지금 인형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 신식 토끼 있고 여기에 그 벌룬 풍선 인형 그리고 여기에 컵케이크 있고 이거는 원래 있었던 것 같고 이거 마이크 엄마 으아아아아아악 진실인가요? 이쪽 말하는 거예요? 이쪽 안 보면 100% 죽습니다 아니 물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으아아아아아아악 오랫동안 안나온 자 처음 봤는데? 뭐 어떻게 된거야? 저기요? 으아아아아악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돼요 버티면 돼요 버티면 돼요 언제 올지 몰라요? 지금 인형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일단 쓰고 으아아아아악 내가 감는다고 빨리 감았는데 늦었어요 와 나 진짜 이거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자 태엽이 다 풀리면은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태엽은 이제 나이트 세븐이니까 계속 감아주시면 되는 거고 감으면서 이제 카메라를 내 으아아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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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기 구식버니가 쫓아오기 때문에 CCTV 내리자마자 가면 쓰는거 으아아아아아아악 그러지마세요 내가 죄송해요 잘못됐어요 시식버니씨 제가 보달하면서 죄송해요 그러지마 꺼져 빨리 너 꼴보기 싫어 태엽 쭉 감으세요 폭시 없어요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뭐지? 안죽네요 엄마 으아아아아악 아 진짜 태엽 좀 돌리자 쓰레기 자식아 으아아아아악 아 늦었구나 아아 진짜 깜짝 ㅎ 가 갔어 태엽 감으세요 아아니요 미안해요 CCTV 강제로 내리지마세요 태엽좀 가봅시다 아 아 아 태엽 감아야 하네요 태엽 감아야 하네요 으아아아아악 아아아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